세이빙의 기준은 결과적으로 가우이 X3를 처음 샀을 때와 얘를 메탈로 낸 걸 샀을 때의 차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X3는 가우이 제품인데 가우이 제품은 현재는 요즘 프리미엄이라고 해야 되나요? 오리지널 제품이죠 가우이 헬기에 카피를 하는 ALGRC가 있으니까 가우이는 오리지널이라고 볼 수 있는 게 맞는데 가우이든 로고든 외국산 헬기들도 수지제품 많이 사용을 합니다 문제는 수지제품의 강성인 것 같아요 독일산이나 이런 것들은 수지제품의 강성이 좀 괜찮습니다 이런 애들은 중국산인데 수지제품이 강성이 좋지가 않습니다 플라스틱 제조하는 업체에 있는 분들의 말씀을 빌리면 법적으로 플라스틱을 만들 때 이제 재활용품을 몇 퍼센트 이상 배합을 하도록 되어있다 하더라고요 그거의 비율에 따라서 플라스틱 강성이 차이가 난다고 하는데 이 제품으로 말씀드리면 키트 만들 때 여기 플라스틱 수지에 들어가는 볼트들은 다 비스로 되어 있어요 비스라고 해서 끝이 뾰족한 상태의 나사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빠가가 잘 나요 소위 말하는 수지제품 조금만 힘 많이 줘 가지고 조립하면 거의 대부분 빠가가 난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수지제품에 대한 사실 뭐 강성이나 내구성이나 조립 편의성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수지제품에 제가 줄 수 있는 점수는 10점 중에 5점도 안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메인 기어 메인 기어가 강성이 괜찮고요 메인 기어가 퀄리티가 좀 괜찮습니다 이게 CNC로 뽑아낸다고 하나요 어차피 플라스틱이라서 결국은 주조 형태가 아닌가 싶은데 어쨌거나 이 메인 기어는 만족하고 있습니다 소음도 거의 없고요 고정도 측면이고 비행성과 조립 편의성 조립 편의성에서는 제가 뭐 이런 비스나 이런 것들의 특징 때문에 한 5점도 못 주고 왔고요 어 대신에 이제 뭐 조립은 이제 부품의 강성은 안 좋지만 조립은 뭐 비교적 괜찮은 편이고 또 이제 비행성 비행성으로 따지면은 사실 짝퉁급에서는 뭐 제가 볼 때는 거의 최강이라고 봅니다 비행성은 뭐 10점 만쯤에 9점 이상은 주고 싶어요 어 굉장히 좀 잘 나릅니다 뭐 특별한 견적이 없는 상태에서 수지제품도 초기 제품 사가지고 날라 보시면 굉장히 잘 날아요 육살로 세팅하면은 굉장히 잘 나르고요 X360 처음에 키트 조립해서 날렸을 때 대부분 10점 만쯤에 9점 이상 줄 겁니다 이게 이제 수지제품이기 때문에 이제 수명은 좀 짧아요 대신 비행성 굉장히 좋습니다 육살로 세팅하면 가장 큰 단점은 가오이 같은 경우에는 위에 이제 배터리를 매달 수 있는 방식으로도 나오는데요 얘는 이 안에 넣어 넣어야 돼요 이 안에다가 배터리를 넣어야 되는데 배터리 폭이 굉장히 좁아서 육셀 맥시멈으로 넣으시면 육셀에 1,400 정도가 거의 맥시멈이에요 더 이상 넣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배터리 모양도 두껍거나 이런 형태는 굉장히 넣기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이제 폴리트로닉스 1500 이게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거의 최대 사이즈예요 용량으로 떠졌을 때 그리고 이제 이런 형태 조금만 두꺼워지면은 배터리 구겨서 넣어야 돼요 근데 이거까지 겨우 들어가요 젠스 같은 경우에 사이즈가 좀 더 크죠 용량은 얘가 더 크다고 설정이 되어 있지만 얘가 다이즈가 더 큽니다 얘는 1400이고 얘는 1500 그런 형태고 어쨌거나 배터리를 요즘 나오는 것처럼 길이가 짧고 두툼한 형태가 되는 경우에는 안 들어간 경우도 많이 있으니까요 그런 점은 여러분 참고해 가지고 배터리 설정을 하셔야 됩니다 배터리 사용의 편의성으로 따지면 10점 중에서 6점도 못 줄 것 같아요 견적? 견적 같은 경우에는 견적 나는 거는 비슷한데 견적에는 비교를 잘 버티는 것 같아요 제가 꽤 많이 떨궜었음에도 불구하고 크게 틀어진 부분 없이 파트만 갈아주면 거의 대부분 그냥 그대로 잘 날릅니다 티랭류에 비해서 파트의 견적에 대한 부담유나 이런 것들은 오히려 괜찮다고도 볼 수 있고요 스키드가 좀 약해요 스키드가 약하다는 거에 대한 또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스키드가 부러지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메인 프레임에 조립된 형태가 비스로 고정되기 때문에 비스가 떨어지면서 빠가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하여튼 전체적으로 연습용으로는 굉장히 좋은 헬기입니다 굉장히 잘 날릅니다 여러분들의 가성비 측면에서 강추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해드라 해 Stack 암 행각 암 암 암 암